북한 함경북도 지방에 발생한 최악의 수해 피해에 대해 기독교계가 성금 모금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최근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국내외 모금을 시작하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38명이 사망하고 14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한파와 식수, 복원 문제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수해로 고통받는 북녘 동포를 위한 성금 모금에 전국교회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인간 생존의 문제를 돌보지 않겠다는 건 모린정한 처사라면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이 단절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